근데 장훈이 술 먹으면 되게 귀여운 척 갔나? 내가 생각한, 내가 기억나는 그때 장훈이는 팀원들이랑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? 근데 한 명 형이 많이 취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 그냥 장훈이 형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? 근데 딱 갔는데 야! 너네! 나 조용해! 나 놀이할 거야! 진짜 진짜! 술 먹으면! 야! 나 놀이할 거야! 나 놀이할 거야! 아니 진짜로! 너 미친데 내 놈때로도 있었어? 아니 진짜로! 그래서! 무슨 느낌인지 알지? 난 술이 형이랑 많이 봤어! 그치 그치! 술 많이 봐 내가 언제 그랬어? 술 취하면 젊은 놀이 엄청 부르잖아 춤추면서 말도 안 돼서! 장훈아 너 안 그랬다! 장훈이 형도 괜찮은데 왜? 내가 약간 술이 취하면 좀 이렇게 말이 좀 변하는 건 있는데 저 정도로까지는 안 했어! 진짜 장훈이 형! 우리 다 놀랐어 여자애들이! 어떻게 했다고? 진영아? 야! 장훈이! 야! 장훈이! 야! 장훈이! 아! 아!